아 혜은아 엄마가 네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 입양 가는 집에 주워서 나를 키워가라고 어 아냐 괜찮아 장난감을 만들어 줄 거야 이야 이제 나오네 어머 세상에 돌아가 혜은아 팽이버섯 예 예 아이씨. 아 극복을 껴도 안 보여? 지훈아. 네. 이리 와봐. 네. 3초 내로 껴봐. 3초 내로 껴봐. 아 예 알겠습니다. 1초. 2초. 다 못생겨줘. 1초. 2초. 3초. 4초. 껴습니다 껴습니다. 가. 네. 젊은 눈이 좋다.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림이 다 있구나 이대로 잘라 일단. 과감하게. 뭐 이거 초등학생도 하겠다. 이게 팔다리야. 다 알아. 쟤는 여기가 편안한가 보다. 저는. 자 팔다리 됐고. 가만히 있어 봐. 아. 이렇게 해서 꿰매서. 솜을 넣고. 지훈아. 네. 선생님. 이 안에 바늘 있거든. 네. 바늘. 있는 바늘마다 껴봐.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격투기 쪽에서는 나름 브레인이거든요. 대학까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까지 나가가지고 그랬는데 선생님 앞에만 가면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는 거예요 시합할 때처럼 정말 상대방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럼 네가 용감한 시민상 탓다며? 묻지마 포킹범을 제가 잡았습니다 길 가다가 택시 운전기사분 때리고 있길래 제가 날려가서 잡아서 경찰 분한테 넘겼습니다 아 그래 힙에도 놔버렸어? 예 그 당시에 좀 생각보다 예 팔 꺾어서 벽에다가 밀어놓고 어머 보다 좋아 이 소리는 걸 다 꾸몄어 너하고 얘기하느라고 아우야 너 빨리 끼우고 가 큰일 났다 어디서 몰랐니 어머 어떡하니 혜은아 내가 난생처음 만들어 봐 하... 하... 자냐? 배가 닿았다. 배가 닿았다. 어머야. 배가 닿았다. 팔뚝이 다 안 나왔어. 손님. 어떡하지? 야. 언니 하나만 나와라. 도와주라. 이거 뭐냐. 이 바로이. 언제나 구매. 아우 나 싫어. 야 언니야. 이 칫솔이 안하고. 여기 무슨 비밀. 여기 첩보원들 공장하냐. 어쩌면 쥐새끼처럼 소리 하나 안 내고 나를. 누가 하나 나올래? 착하지. 나오면 내가 간장게장 하나 주지. 간장게장 하나 주지. 대답도 하네 이것들이. 너 카메라 맺히냐. 카메라 투 나와봐. 살짝 고정해놓고 빨리. 안 나와? 이런 씨. 아우 나 너무 미치겠다. 에란아. 이리 와봐. 혜은아 안 이뻐도 되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합쳐서 꾸매. 솜 늘 구멍만 놓고. 이거 이렇게 인형 만들어. 이거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해서 꾸매라고. 어 그래 솜 늘 거는 터. 좀 넓게 뜨게 뜨시면 돼. 아냐 솜이 나오더라고 이거 봐. 진짜? 어. 청청해. 조금씩 넣으면 되잖아. 그럼 팔이 가늘지. 여기 봐 이렇게 똥똥하잖아. 아유 김치 담는 게 백 번 낫다. 이건 젠장. 이거 초등학생도 하겠다. 다 알아? 아우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하면 다 터져.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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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거 주워. 내가 솜 넣게. 이렇게. 그거 주워. 내가 솜 넣게. 이렇게. 아니 솜 늘 잘해. 나도 아까 처음에 그랬어. 뜯어 뜯어 뜯어. 아니야 이걸로 뜯어 오면 어느 세월에. 요즘 눈까지 빠졌어. 야 우리 이거 추억에 남겠다. 멋지게 그려. 어때? 그림에는 여기 뿔이 이렇게 있는데 토끼가 있는데 힘들어서 안 했어요. 그도 성이니까. 아이고. 혜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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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